바디프렌드 임직원분들과 바디프렌드 메디컬센터 연구진들을 앞으로 모시고 바디프렌드 하이키 성장연구소에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바디프렌드의 임원분들과 또 그리고 메디컬센터 전문의분들 그리고 전속모델인 주승훈씨와 주사랑씨 앞으로 나오셔서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앞에 계신 분들께 가위와 장갑을 나눠드리고 성장연구소에 성공을 기원하면서 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많이 추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앞에 모여주셨습니다. 앞으로 하이키의 성공과 바디프렌드의 앞날이 정말 밝은 것 같습니다. 바디프렌드 하이키 성장연구소에서는 단순하게 하이키 마사지 체험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돕는 5대 프로그램인 신체검사와 운동처방 그리고 학습심리상담, 두뇌훈련 프로그램, 음악치료 등이 복합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훌륭한 성장을 돕는 아이 성장학교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많은 지나다니시는 분들께서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우리 아이의 성장과 학습의 성공을 위해서 성장연구소에 꼭 방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양쪽에서 커팅선을 들어주시고요.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 그러면 바디프렌드 하이키 성장연구소에 성공을 기원하며 커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앞에 있는 선을 잘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두 번째 선을 잘라주시길 바랍니다. 네 그러면 구호에 맞춰서 다같이 하이키 성장연구소에 성공을 기원하며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제가 키도라고 외치면 오른손을 들고 숙숙, 머리도라고 외치면 숙숙, 제가 바디프렌드 하이키라고 외치면 화이팅 하면서 세 번의 구호를 선착하도록 하겠습니다. 키도 숙숙, 머리도 숙숙, 바디프렌드 하이키라고 외치면 화이팅 감사합니다. 네 이로써 바디프렌드 하이키라고 외치면 성장연구소에 오픈식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전송 모델인 초성훈씨와 초사랑씨는 이제 성장연구소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사진촬영과 또 우리 꼭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전송 모델인 초성훈씨와 초사랑씨는 안에 들어가셔서 사진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오후 1시정도부터 바디프렌드 전송 모델이 오십시오. 네 전송 모델이 오십시오. 고춧가루